경기도가 역대급 세순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총 33조 9,500억 원 규모, 본예산 대비 약 1,430억 원 늘렸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재정 확장을 위해 공공부문 허리띠부터 바짝 졸라맸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는 지금은 써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이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재정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과감히 늘린 예산으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에 맞서 발상을 뒤엎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얼어붙은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지 TV 이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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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